너한테도 줄게 있었는데 잘됐네. 이거 할머니가 나한테 주셨어. 돌려줄게. 이제야 진짜 주인한테 돌아가네. 어렸을 때. 내 단 한 명의 친구 그게 너였어. 앞으로는 절대 숨지마. 그리고 이제는 진짜 네 보물을 찾아.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. 찾았다 강신우. 야 너 왜 자꾸 보이게 숨어. 꼭꼭 숨었다가 날 아무도 못 찾으면 어떡해. 내가 찾으면 되지. 진짜? 나 찾을 거야? 나 혼자 남는 거 아니지? 당연하지. 우린 친군데. 난 서울 간다. 맞아. 이거 너 가져. 여기 숲에 내가 보물 숨겨놨다. 나 가고 나면 보물 찾아봐. 혼자 숨어있으면 아무도 널 못 찾잖아. 숨바꼭질 하지 말고 보물 찾게. 알았지? 이거 너의 아버지 계신 곳이야. 많이 건강해지셨어. 그렇게 가고 나를 못 찾아라. 고마워. 잘 어울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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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